10편 125편 요하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두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요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요하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요하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126편 요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요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요하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7편 요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요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요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요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 요하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요하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요하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요하께서는 어려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로 시원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취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요하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요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130편 요하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은 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요하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애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요하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요하를 바랄지어다. 요하께서는 인자하신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131편 요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요하를 바랄지어다. 132편 요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요하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요하여 쳤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으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요하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요하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정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의 안절이라 하셨도다. 요하께서 시원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이러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 중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풀이 나게 할 것이라. 다윗에게 풀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칙을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림갔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떨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미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향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난의 모든 구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리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돋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애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